네, 포커스 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곽동현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또 김병현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과분할 따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이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연기에 하도록 노력해 나갈 테니까 계속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구름이 그린 달빛은 정말 많은 소중한 동료들을 만나게 해준 정말 고마운 선물 같은 작품이기도 하고요. 또 제가 좀 더 성장했다는 걸 보여준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도 좀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. 다들 작품에 대한 열정이나 에너지들이 좀 같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들이 한데 모여서 좀 시너지 효과가 생겼던 것 같고요. 서로서로 많이 도움받고 의지했지만 저는 아무래도 보검형이랑 가장 촬영한 횟수가 많아서 좀 연기적으로도 그 외적으로도 많이 도움받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예정되어 있는 인터뷰 일정을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저희 드라마를 다시 모니터링하면서 좀 연기적인 것들을 보충하고 좀 교정해 나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연기로 찾아뵙기 위한 과정이고요. 그런 과정이 끝나고 최대한 빨리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.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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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